Welcome to Yes 잘 들리세요? Can you hear? Can you hear the game? 네 오늘 해볼 게임은요 From the darkness란 게임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한번 해봅니다 빨리 끝난다 했으니까 금방 끝나겠죠? 그죠? 뭐 그럴까 생각해 뉴게임하면 되나? 뉴게임? 플레이? 이거 뭐해야되요? 플레이 or 뉴게임? 여러분 그 훈수는 안해주시더라도 요건 해주시죠 뭐야? 플레이야 뉴게임이야 응? Oh my god from the darkness is really scary 게임이라고? 진짜? 아니 금방 끝난대서 그래도 People told this will be finished fast 플레이 해볼까요? Maybe 뉴게임? 알쓰 왜 안되는데? 플레이 하... 하... 시프트 달리기 Q가 뭐지? Q? separator 64 64.5로 가라는데요? 안기 뭐였다? 흐흐흐흐흐흐흐 64.5 올라가라고? 아기 아아... 아 아 진짜 64호 아 뭐 소리나는데 아 진짜 하지마라 아니 씨바 왜 여기 아 아 아 아 아 제발요 아 진짜 아 아 아 아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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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 보이잖아 진짜 어떻게 가라고 여기를 아 지랄 뭔데요 아 시 으 아 지 아 아 6층 왔어요 아 아 아 여기야 아 아 아 아 아 씨 아씨... 아아! 어? 여기 맞아. 하아... 하아... 아아... 아파트 마스 비... 어, 뭔데... 아아, 아아, 아아! 불 켜, 불 켜, 불 켜 와! 아아! 뭐, 어떡하라고! 문 열어봐. 아, 안 열려. 아, 씨, 야, 소리! 아, 소리 너무 크잖아! 뭐 해야되네? 아, 아, 깜짝이야! 아아! 아, 나 진짜! 아아... 아아... 하아... 하아... 미치겠네, 진짜. 되나, 이제 불 켤 수 있나? 아, 깜짝... 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하아... 하아... 아아... 아아...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안 무서워요. 아, 깜짝이야, 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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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없어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아아악 아 진짜 아 아 잠깐만요 아 나 물 좀 가지고 이거 추천받았는데 왜요 이거 빨리 끝난다 해서 추천받았는데 이거 로드형이 빨리 끝난다 해서 추천받았는데 깨졌댓깨 아 문 열어쇼 아 나 진짜 아 잠깐만요 아니 불이 갑자기 꺼졌잖아 아 열어 이 새끼야 뒤질라고 그냥 불을 쳐끼고 있어 뭐해야된대 여기서 그래서 뭐해야된대 여기서 그래서 뭐해야되냐구요 뭐해야되냐구요 야 들어와 열열수있나 이런거 빨리빨리 해야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금 새벽 1시 끝 끝 번째 여기..뭐야 여기 왜 갑자기 열려있어 미싱farte 아 깜짝이야 열쇠도 어따 쓰는건데요 challenge congratulations 뭔데? 하하하 하하 하하 아 열쇠 여러분 훈수 훈수 환영 훈수 훈수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열쇠 어따 써야되는데 하하 열쇠 열쇠 어따 써야되요? 티어네이뽀 이유던 스탑 메이킹 노이즈 앤 나잇 히힛 열쇠를 얻었는데 나 안보이는데? 숨소리 들려 누구 자고있나 봐 칵 똑똑 sol 어어어어엇 하하핳하핳 하하 앞에있었어 아니 앞에서 나보고 있었다고 진짜 진짜 아 다섯끼야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누구냐고 너 뒤진다 아 어떡하라고 얘 어떻게 해요 얘 이게 어떡함 어떡하라고 들어가야돼?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아 뭔데 들어가볼까? 한번 들어가볼까요? 눈 딱 감고 들어가볼까? 죽으면 죽.. 다시 하면 되지 사람인데요? 사람 형태잖아 여기 다리 있고 팔 있고 눈.. 눈깔 두개 야.. 헤이 못가겠어 아 잠깐 못가겠어요 아 진짜 못가겠어요 지금 어떡하라고 어떡하지? 여러분 나 진행을 못하겠어 아 노잼이다 그치 로아하러 갈까? 휴비플레이 로스타크? 노잼 노잼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열쇠는 어디다 쓰는거야 아무리 봐도 절로 가야되는거 같죠 아 아 여길 어떻게 들어가 얘가 나 쳐다보잖아 여러분 아 아 얘가 숨쉬고 있어요 뭐 어떻게 와야돼? 아 아 깜짝이야 들어가 봐 가이씨이 고 인사이드 투힘 하이 브로 왓츠올네임 아 어떡하죠? 나 어떡해 진짜 못들어와있는데 이걸 집어 던져볼까 안집혀 나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bizarre 됐다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ㅣ 아무것도 없는데 허헤헤 아무것도 없잖아 들어가 봤거든? 근데 이 아.. 이.. 입술 깎여물고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 이거 어떡하라고 열쇠 어디다 쓰냐고 아 이거.. 훈수 좀 해봐요 훈수 평소에 훈수 그렇게 잘하드마 뭐야? 뭔데? 어 뭐야? 무..문 생김 아 뭐야 이건 뭔대? 아 저거 스위치다 스위치 아 시바 불 또 왜 꺼났어? 아... 누가 꺼났어? 아... Rev 2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아니 누구 있잖아 누구 있는 게 아니고 나였구나 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니 야 야 니가 나 쳐다보면 어쩔건데 뭐야 저 인형 잘 보라구요 뭐야 뭐야 응? 아 숨기 뭐 숨어야되나보네 여기 있다가 옷 못입나? 뭐해야되지 이제? 아 진짜 나 못해 아 저길 어떻게 나가냐고 너 기타 좋아해? 아 아 여러분 나 진행 어디까지 왔어요? 얼마나 왔어 진행도 진행 진행도 어디까지 왔죠? 여러분 나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여러분 나 진행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나 진행 어디까지 했는지 말좀 해주세요 몇 퍼센트 정도 진행했어요? 훈수좀 해봐 이 훈수충들아 훈수좀 하라고 이 다음 어디로 가냐고 아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얘 아 이상한 소리나 30%정도 왔어요 벌써? 30%정도 왔어요 벌써? 30%정도 왔어요 벌써? 거의 끝났네 뭐야 이거? 뭔데? 동그라미 두개 뭐 어쩌라고? 뭐지?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걔 나오시래 나가볼까 한번? 간다 건들면 뒤진다 허허허 깜짝이야 아씨 오 시었잖아 하... 그냥 이거 뺀지로 그냥 다 죽이면 안되냐 이것좀 들어봐 얜 왜 남의 집에 와서 개고생이야 진짜 왜에에에에에에에 아 또 누가 불 껐어 아 장난질이야 또 왜 빨간색 불 켜졌어 누가봐도 뭐 있잖아 아아하아 생각을 해보자 미션 아씨 뭐야 이거 진짜 뒤진 turning 뭐야 이거 어디 CCTV인데? 어디지? 커튼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찾아볼까 여긴데 여기 어디 cctv 여기 어디 의자의 맞은편 의자의 맞은편 커튼쪽 여기인데 cctv 으 이모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아 뭔데 이거 피 아 깜짝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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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또 서있잖아 뭐 어쩌자는건데 얘 진짜 여기서 아아 하아 오브젝트 겟아웃이래잖아 푸실해잖아 나가그냥 요后 죽었다 아. 쟤 하지마 하지마 들어가 누가 껐어. ㅅX 불껴 그쒰 의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앍 아아 아 진짜 힌트 한번만 힌트 한번만 여러분 힌트 한번만요 훈수 한번만 해줘odus 이거 다 뭐 어떻게 Webb 겟아웃하ief 나가볼까 아 나가자 문 열어 아 씨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공략을 모르잖아 아 불 컸다 껴다 하지 말라고 아 불 안켜? 정난질이야 하아 깜짝이야 아 씨바 진짜 누구냐 너 얍! 어 왜왜왜왜왜워 나 안 움직여 나 뒤로 안동아져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developers 왜? 이야 아 마우스가 고정이 되있어요 아 암 perfect 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뭐하는데 아 진짜 이거 나 깰 수 있는거 맞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줘 이거 진행 얼마나 했어요 저? 진행 얼마나 했어요 저? 진행 얼마나 했어요 저? 진행 얼마나 된거에요? 아 진행 얼마나 한거야? 어? 아 진짜 왜그래 40%요? 그럼 60%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왔다 라디오 소리 들렸는데? 아 씨바 나왔어 쟤 나왔어 왜 나왔어? 나 어디야 여러분? 나 안보여 아 나 안보여 나 어딘데? 깜깜해 뭐야? 뭐야? 아 아 어딘데 나 빛이 안보이는데? 버그야? 이 망겜이네 이 망겜이네 그만할까? 아 나 안보여 나 어디 갇혔나본데 여러분? 하이엑스 하이엑스 드롭 하이엑스 드롭 야 뭐 어떻게 해야돼 어? 보인다 뭐야 나 어디야? 너 왜 여깄어? 저기로 가야된다고? 불 꺼졌어?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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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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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 어디서 켜 빠바밤 stabil 빠밤 됐어 No 가빈 이리 나한테 해드밤 층간소음을 내가 뭐.. 아냐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뭐 어떡해 안 닥쳐? 막 그냥 절로 안가져요 뭐 어떡해 하란거야? 나보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아 뭐 어떡하라고 어우 이거 누가 추천해줘 아 자 1부 내일 이어서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아 이거 진짜 훈수 좀 해봐요 어떡하라고 응? 내일 이어서 할까? 지금 해가 져가지고요. 많이 꼼꼼해요. 집이 이거 시작한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문 닫으니까 좀 안락하네. 그래도 얘가 다락판이 네, 자물쇠 봤죠? 거길로 안 지나가..나가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안가져요. 길이 뭔가 막혔어, 여기. 막아놨어요. 이 못된 유령시키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되나봐요. 어, 뭐야. 갑자기 켜졌어. 제가 아빠도 다시 켜주면 안 돼? kedys 그래서... 으으으음 아 됐다 으으.. 뭐야 이거? 손.. 손가락이야? 에이~~ 맛 뭐야 이거 뭔데? 아..슈바 어 물고기 바퀴벌 물고기 충모닝 위에 물고기 밑에 충모닝 가면 돼 이제 다 꺼져 간다 너 가만히 있어라 뒤진다 움직이면 너 물고기 왜 안 돼 두 번째 거를 어떻게 넘어갈까 물고기 충모닝 여러 칸씩 넘어지는데 물고기 충모닝 너는 밑에 숨을 수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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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문 열었는데? 문 열었는데? 어 훈수 좀 해줘요 제발 좀 훈수 좀 해봐 앞으로 켜라 고개 오른쪽으로 고개만 돌려보라고요? 싫어요 내가 당신 말은 왜 들어야 되죠? 백월신님? 돌리면 뭐 줄 건데요? 또 이상한 거 튀어나오고 뻔히 알면서? 돌려봐요? 오 씨 바퀴벌레다 또 다른 추모니 샤넬 샤넬 아 씨 와 진짜 문 열지 마 아 아 놀라라 아 아 아 그래 그래 유레카 유레카 샤넬 어댔스 드ouse pm 아름다 exchanges 야 인형아 오 갑자기 또 내가 보여 아까 안 보이더니ły 아 오씨 난 천재야 있을 것 같더라 빨간색 나는 나는 천재였어 다 찾았다 끝 왜 안 열려 다 찾았잖아 다 찾았잖아 물고기 충모닝 맞지 않아? 빨간색 맞지 않아 맞는데 제대로 했는데 딴 거 있나? 비슷한 거? 아닌데 이거 맞는데 여기 샤넬 맞잖아 순서 반대로 해볼까? 여기 충모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아닌데 설마 또 나갔다 와야 되나? 그냥 찍자 왠지 이거랑 요거일 것 같아 아니네 아 이거 찍으면 되잖아 확률 자 일단 요거를 동그라미로 두고 하나씩 찾아보자 요거 아니고 요거도 아니고 요거도 아니고 다 찾으면 되잖아 요거도 아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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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동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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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 요거 지분 확 요거 앙 여기 enta Gaming DW 파란색 메뚜기 어 맞췄어 뭐 노란색 맞았나봐 게이득 내가 맞지 난 행운의 여신이라고 아 나 이딴 거 필요 없는데 아 게임 거지같이 만들어왔네 진짜 문 열어 F F 누르라고? 어 나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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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aling you I buried him in the grave You do not hear 뭐랄거야 Total darkness Voice Now I hear sound From the dark hear voice Go to the voice Ok Come here Now I'll take my life a lot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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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사꺄야, 날 죽여 그냥, 나 죽여주면 안 돼? 나 죽여주면 안 돼? 그냥 죽여주면 안 돼? 그냥 죽여주 그냥 하 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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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왜 에 아 아 아 아 하... 뭘 해야될까... 오..시...바... 진짜... 아..미안... 똥...똥 싸우고 계셨네... 아..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디스 룸 디스 룸 딸 리아 기에게 아 뭐 해야될지 모르겠어 어허 아 제발 진짜 아 뭐지? 아씨 아 뭘까? 흠흠흠흠 아니 짧고 굽때매 언제 끝나 너무 길잖아 길고 굽잖아 뭐야 나 왜이렇게 변했어 으씨 아이씨 Dodge 아이씨 도대체 뭘까? 내가 놓친게 뭘까? 여러분 내가 놓친게 뭘까요? 나 놓친게 뭐야? 좀 알려줘봐 안키면 어두워요 안키면 소리가 들려 안키면 소리가 들려 아아아아아아 우이았, 우이았 우이았, 우이았 우이았, 우이았 우이았 우이았, 우이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잖아. 손가락 더하기, 눈도하기, 이빨은 열쇠라고?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없어. 손가락. 눈깔. 눈깔. 눈깔 쳤습니다. 어디 있을까? 잠시만요. 확인. 안 шир거야. 손가락. ㅆ. 뭔 소리가 없어요? 이거 클리어해 주무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세요? 오늘 딱 진행하고 내일도 있고 내일모래도 있고 눈깔 어딨지? 눈깔 있나? 딱 봐도 있죠? 아 뺀치로 꺼내라고? 알았어 뺀치 여기였네 뺀치 어디 있었지? 이 방에 있었나? 기억이 안 나 아저씨 미안해 나쁜 뜻이 있는 건가요? 아저씨 미안해 눈을 찾아야 되네 눈은 그냥 네 눈깔로 하면 안 되니? 오징어 맥이들 인학 이렇게 다 seul 보이네 2분 후 1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1분 후 고추 고추 눈을 어디서 찾지? 눈. 이걸 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빼지? 기다려볼까? 얘 움직이는 거야. 왜 움직여? 내가 봤을 때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힌트가 하나도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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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울지마. 내가 구해줄게. 왜 울어? 애기야, 눈칼내라. 나가자. 아, 말거야.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냐고. 야, 왜 옷이 순간이동했냐?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을 열어야 돼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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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오케이 이거다 뭔데? 박스 박스 칸 아 시끄럽다 그만해봐 라이터 아니야? 쿨쿨쿨 저 나왔어 지랄하지마 진짜 왜그래 다음 맵이 또 있다고? 잠깐만요 아니 다음 맵이 또 있는데? 하 저기요 선생님들 이게 다음 맵이 또 있는데요? 우리 이거 다음에 이어서 할까? 어때요? 다음에 다음에 이어서 하시죠 3분의 2 왔다고? 6분의 2 왔다고? 4분의 2 왔다고? 5분의 3 왔다고? 5분의 3 왔다고? 잘지어 각각 1분의 3 왔다고? 입어 집사2장 뭐라고?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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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끝이 안나 뭐 어쩌라고 나보고 뭐 이딴 동네가 다 있어? 왜 여길 온거야 얘는? 사연이 있을거 아니야 여기 온 유니트로 있어? 아 아무것도 안들리는데 아냐 밖에서 불을 꺼오잖아 뭐야 아 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 끄고 들어가 봐 아 이상한데 네 트라이어 어겐이라고 그 문을 안 열지 말고 기다려야되나보다 그쵸 가서 문을 열지 말고 기다려보자 여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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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열어볼까? 이게 왜 열면은 이리로 이동하냐고요 힌트는 You need to listen Try again 거꾸로 가볼까? 분명 이게 순서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 큐브처럼 자자 내려가 봐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문이었어 오 깜짝이야 아 벽이었잖아 아 깜짝이야 아 누가 나 잡고 있는 줄 알았나 If you're sound 아 오케이 힌트 받았어 힌트 받았어 힌트 붙아아뚱 힌트가 힌트 붙어가 시바 진짜 아 아 존나 아름다워 진짜 존나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문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연구야? 문이 놀랐다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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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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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진격의 거인이야?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거의 나왔어요 분명히 저 인형이 있던 방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불도 안 켜져 이제 이게 뭔데 다 쳐다보고 있냐 가까이 가볼까? 야 야 야 어 깜짝이야 뭐야 아 너 뭔데 어디서 나 쳐다보는 거냐 거울 뒤에 있어 얘 아 여기 있구나 아 깜짝이야 뭐냐 너 어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 아니 이거 어 어쩌자고 그래서 지금 나랑 문 좀 열어주면 안되냐 비겨봐 아 나 알았어 안 열어준다고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아 아 기다려봐 그냥 쌩 까고 나가볼게 아 잘 있어 사연하라 오겐키 데스까 문 열어 문 열라 아 뭐 어떻게 하라고 나 뭐 들어가볼까 아 오오 시바시바시바 하아 총도 꺼졌다 자 하아 오오 바닥에 놓고 해야하나봐 아 깜짝이야 그거 이미 했잖아 또 어따 놔야 될까? 아 거기 그만 들어가 제발 잘 못 놨어.. 내 미안 애기야 힌트 좀 줘봐 이 초를 또 어따 놔 놀 때 다 놨는데 화장실 아까봐 화장실 애기야 진짜 알았어 열어줄게 야! 열어준다고 모든방에 다 켠 거 같은데? 아 여기 나락바 여기도 커야지 이제 여기도 켜줘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난 천재야 또 뭔데? 나가 나가 에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데 들어가 어 난 천재야 마지막 여기겠지 뻔하지 끝 엔딩 빨리 뛰어 뛰어 어 다 센까 다 센까 어 5 4 3 빨리 뛰어 2 아 씨 1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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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또 끝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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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스피드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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